안녕하세요 KDJ입니다 지금 이나님 파트에 초대하고 왔는데 일단은 상추가 있어요 오이 상추 이거 정말 신기해요 이거 직접 만드고 재배하신거에요? 유기농 상추 하나에 10분 정도 어! 이거 블루핑 털어예요 맞아요 이거 필요한거에요 나처럼 오이 방금 준비되어 있고요 맛있는게 있고 후드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게 메인인가요 이게 참가라고? 네 참가라고 참치해요 참치해요 여러분 참치해 드시러 오세요 화면에 안나올정도 엄청나게 카드에 와 이거 어떻게 찍지? 이거는 우리가 가서 잡아온거에요 어 이거 잡았는데 제가 찍혔어요 맛있게 맞아 이 회장님이 가져주셨어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